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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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이랑 시계 봤냐? 얼굴 빼고 다 명품이야 미남계라도 쓰란 말이야 너 얼굴은 누구잖아 일확 더 드리자 한국국토정보공사 알았어요 이거 먹고 우리나라로 가 이게 뭡니까? 나 죽이려고 그랬어요? 욕심내지 마 그 니 돈 아니야 상무는 둥따이죠 쓸데없는 짓 하지마 형이는 불 안 붙는다 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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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 가져와 내 돈 어떡할거냐고 나 완전히 쇠됐다 위치추적이라는게 부담되면 말이야 위치만 좀 알려줘 추적은 내가 할테니까 왜 딸내면서 뭉쳤어? 뭉친거 아니라니까 음... 사와띠까? 동의자 봉사 좀 하고 외국인도 홍대같습니다 추적을 하는게 아니라 돌려다닌다는 느낌이 드는데 말입니다 미칭 관점 알라 센테리 돈 마지막이다 돈 어디있어 센터카드나 후달리는걸 여기서도 다 보이니까 니들은 장르가 뭐야? 액션이야 코미디야 너와 다 시벨로마 야! 야! 다시오래! 다시마 주 어딨가라 으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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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